하왈! 휴! 휴즈입니다! 엄마 몰래 빵점 시험지를 숨기세요 시험지를 숨겨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아빠가 마수쇼하는 모양인데 물을 끓여주고 이거를 가져가서 입수하고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는 건가? 누구야? 언놈이! 네! 화보 깼어! 더몬슈플렉스 아빠! 코피 나요! 코피 나와! 이걸로 닦으세요 어... 어이? 하하 어? 이번에는 뭐죠? 미스 시간인가? 어... 칼 가져와서 이거를 싹! 암마나! 하하 갑자기 누드쇼가 돼버렸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이걸로 가리면 되겠지? 어... 어... 이게 안 걸리네 자... 이번에는... 뭘까요? 어머? 뭐지? 어... 웬 속옷이죠? 이거? 당황스럽네 갑자기 어... 이거를... 이거 어디다 놔야 되는 거야? 빰... 어머나? 아... 하하 하하 아니! 안되에에에엥 하하 하하 거품 물고 상황 이 상태에서 걸어놓으면 되는건가 이게?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어... 이거 걸릴거 같은데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위험해 위험해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보고서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대참사 났구만 이거 다음은 깨진 그릇인가요? 아니면 원판인가? 월 월 월 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깨진 원판을 시험지로 같이 붙였습니다 이걸 여기다 주면 물어와! 헥헥헥헥헥 이건 안걸리겠지? 어린소리 이럴수가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아빠한테 줘야 되나? 아빠 펑! 클레이 사격으로 보내버렸다 그렇지 아빠가 또 도시락 아주 맛있게 비우셨네요 할머니가 어깨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제가 어깨 좀 쭈물어드리고 돈 좀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묶어서 좋아 이거로 아빠를 잠에 빠져든다 케찹 아 이거를 케찹을 아 이거 맞냐? 아니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시험지를 숨긴다는 본래의 목적을 잊었어요 괴롭히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아 여기다가 득 이거 안걸리겠지? 아 여뽕 안돼 멀쩡한 사람 고인 만들어버렸는데요 어 또 열 또 경찰을 불러야 되는군요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보아하니까 바리깡? 잉 머리카락 뭐 이탄만 들어버렸어 아빠 어떡해 아프지 자 어? 아니 이거 뭐야 요노무 짜식 이걸 아니 불쌍한 동생만 억울하게 혼나게 생겼네 이거 삐삐삐삐삐 김 찾았지? 이 상태에서 하하 씨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얘? 이 정도면 선 넘었는데 이제 슬슬 저 녀석은 악마임이 분명합니다 아 이번에는 기름을 얻고요 어? 기적이 일어났다 다 죽어갔던 장비가 피어났어 장미에다가 자 담배 대신에 아빠 아빠 몸에 앉아야 담배는 오 마이 갓 하하하하 이 상태에서 사랑의 풀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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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정도면 봐주시겠죠? 신혼으로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요 이거 빵점 시험지 봐도 관심이 없으셔 48 어? 개가 왜 개무룩하고 있지? 땡당이네? 그리고 이거는 뭐야 전압기인가? 전기 생성기? crypt 간격 그렇겠죠? 전기통닭ку 이거 가자 고리 지적의 치킨이다 이거 방금 Так 왈 왈 왈 побед 맛있지 맛있지? 2 꼭 어? 어머나 장 내 이어 6 이제 사마 여기다 더 죽의려고? 퓨! 어? 자 그 꺼내실 거 아니죠? 냄새 때문에 사망 이놈의 짜식 일로 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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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오 유용한 카드인가요 이거? 어 USB 코드 같은데요? 충전기 같은데 충전기 여기다 꼽고 그렇지 연결해주고 어머 어머 이것은 설마? 어머나 아니 이거 압박까지 합세서 뭐하는 거야? 이 틈이다 이 틈을 타서 시험지를 몰래 딱 숨기고 나면은 어그로가 저쪽으로 이제 끌리겠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펜 펜으로 이걸로 뭔가 그리는 것 같은데 옷을 입혀주고 내 얼굴도 그려주고 어머나 모자까지 가발까지 씌워주고 머리 그대로구나 아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여기다 낑겨놓고 룰루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 너 이놈의 짜식 짜잇짜잇 빵점 시험지 여기다 어? 근데 이거 때리는데 타격감이 너무 푹신푹신한데 이상한데 자 뭐야 다음은 초대용 활인데요 자 양궁으로 이거를 맞추는 건가 발사 아이야 그 다음에 전기톱으로 얻었습니다 오 설마 제이슨 13일에 금요일 동생아 넌 사실 제이슨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야 뜨단 우위위 아하하하 아유아유아유 새로운 번성에 눈을 뜬 동생이었다 자 비누 아이야 자빠졌고 그 다음에 TV를 얻었고 아 벽걸이 좋아 그 다음에 벽걸이에다가 숨기는 건가 뒤에다가 나이스 이거 안걸리겠지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개가 잔뜩 화났거든요. 개폐딱으로 억울한 물건을 풀어주고 아빠 여기 해먹인가보네 해먹을 여기다 걸어주고 잠깐만 빨래 다 더러워졌는데 해먹을 여기다 놓는 거야 자 55스테이지 오 왕년에 무술 좀 하셨던 할아버지였던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도끼 도끼로 안다아 오케오케 이거다 이거면 완벽해 그 다음에 시험지를 놓고 와데아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드론을 날리고 있는 아빤데 잠자리채로 드론을 낚아채고 내껀데 이거 자 물쪽에다가 회오리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시험지를 날려보네 나이스 자 햄 나뭇가지 그 다음에 오 미니카 만드는거구나 배고프구나 배고픈데 자 이거 먹어 어? 햄이 노릇노릇이 긁대 어그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로 들어 올려서 조립해서 좋았어 슈퍼미니카 시험지 에디션 0점 0점 출발 따라라 100원짜리 100원 놓고 돌려서 힘드시죠 이거 한잔 드시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를 여기다 부시는건가 5 되이영 하하하하 자 오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불이 더러워 졌고 일단 요 봉으로 음 달걀을 굽는건가 맥반석 올려서 계란을 올려주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험지를 숨기는 거야 이 자식이 거 일루와 일루와 꺄악 우리 애 컨디지 마요 자 마지막 스테이지 유주십 스테이지 어떻게 됐죠? 나의 완벽한 승리다 엄마 딩동 너 이 자식 방점 맞았지 일루와 어? 이 자식이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아 으아아아아아악 어 아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하하 자 이거 최종보스 빵점 시험지의 주인공이군요 일단 여기 있고 자 다음 다음 여기 여기는 아빠가 계셨으니까 어 냉장고 일루와 이 자식아 어딜 도망가려고 이 선생님의 눈은 못 속인다 이쪽이 이쪽 이쪽 누가 봐도 수상하죠? 너 일루와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엄마 머리가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자식들 이거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있어가지고 아휴 제가 잘 잘 교육하겠습니다 어디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60 스테이지까지 전부 다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사실 빵점 시험지 숨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가족들 괴롭히기 게임이 아니었나 엄마 아빠 괴롭히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재밌게 즐겼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전에도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안녕하쏟 안녕하 Bayern 안녕하 minced